비싼만큼 효과가 있어요 한약 비슷한 이파리, 이바양 비슷한 이파리 왼쪽 이파리 한쪽만 막으실겁니까? 안녕하세요, 또 NPO 농장입니다 아침에 배추를 봤고 상추를 봤어요 배추의 청벌레는 제가 여태까지 봤지만 상추의 청벌레는 아니에요 상추에도 청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나비들이 잎사귀들 파란 색깔만 보면 번식을 위해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청벌레, 애벌레가 돼서 이 애벌레들이 배추잎이나 상추잎 그 다음에 다양한 농작물의 잎들을 갉아먹는데 특히나 좋아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배추, 무이, 배추잎, 배추잎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해요 특히나 배추를 좋아해요 배추 속이 지금 겉에는 되게 파랗파랗하니 너무 이쁜데 안에 보면 조금만하게 아주 그냥 뭔가 똥들이 보인다 잎사귀가 살짝 갉아져 있다 그럼 분명히 그 안에는 애벌레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에서 썩어요 썩어 모르고 방치하면 그래서 반드시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알을 낳지 못하도록 나비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애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벌레 똥이 보인다 그러면 애벌레는 핀셋으로 이렇게 똑똑 잡아가지고 버려주면 됩니다 저희는 올해 방제약으로는 재충국으로 아예 재충국 재충국으로 선택을 했어요 재충국이 조그마한 100ml인데 이게 13,000원씩이나 해요 비싼만큼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충국 제가 홍보하는 홍보대사처럼 보이는데 저희 올해 농장은 재충국이고 이제 3리터 재충국 3리터 다양한 데 다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무, 배추, 상추 갓도 이제 갓은 좀 쌉싸름해서 좀 벌레들이 덜 따르는데 갓은 안 뿌려도 돼요 갓은 애벌레들이 먹다가 아웃싸 아웃싸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되는데 초랑캐랑 해줘요 3리터 네 딱 좋아요 그 다음 대중국 그러면 한 뚜껑이 얼마나 될까요? 4미리 5미리 4미리 그럼 10미리 8에서 10미리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고 한약 비슷한 용쇄랑 국화양 비슷한 용쇄랑 나물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국화과의 꽃인가봐요 본충이나 벌레들을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소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감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은 한 쪽에 이렇게 당겨요 네 만원의 행복 배추가 잘 자랐어요 똥이 보입니까? 원래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살짝 공 먹은 애도 있고 깨끗한 애도 있고 안녕 시작 똥이 보자면 보현이 당길 수 있다 이거 여기도 clim 정도로 에그 보이니더 이따가 잡아줘야되요 손으로 기절시키면 손으로 잡아낼겠습니다 남편님이 저는 못잤습니다 아 둘러가지고 여기도 똥 있어요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내가 새끼를 앓을까가지고 발육상태, 생육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잘 자라긴 하네요 잘 자랍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합니다 고추 사이에 배추를 재배를 해요 요거는 아 요거 요거는 무름병이 오는거에요 아 비가 많아서 물이 고였잖아요 네 물이 고인 자리에 뿌리가 썩어서 뿌리가 물러졌다는거에요 무름병이 와서 얘는 죽은데 얘는 먼저 죽었네요 여기 안에 벌레 어 벌레있다 벌레다 가운데 네 잡아줘야죠 벌레 잡아서 멀리 던지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치인과였습니까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 배추도 잘 될거에요 네 그러네요 날이 갈수록 파릇파릇해지네요 아우 이렇게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배추를 고추 사이에 있는 배추를 여기도 똥 있잖아요 네 여기도 여기가 어딘가에 있겠죠 얘는 엄청 뜯어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똥이 없잖아요 얘는 잡은거에요 아 남편이 잡으셨다고 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세상에 커가는 배추를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잘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그래도 사를 수 있어요 네 그나마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는 영양상태 줄이니까 다 먹으면 전반적으로 배추에 제춘국을 제가 3차로 방지작업 처리를 했죠 네 병해춘 방지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는 청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정말 엄두가 안 나요 밥이 안 나와요 꼭 먹은 자리에 또 알을 낳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특이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제가 경험상 네 그래서 제춘국으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현재 생수상태 발업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배추가 잘 자라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0포기 정도 심었는데 네 대략 한 70-80% 이상은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않을까 수확하십니다 한 80% 이상은 수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에 제춘국 뿌리는 앰피오님 엽지균이 함께 나와서 또 제춘국을 또 처방을 했습니다 제 3차 제춘국을 뿌렸는데요 비가 근래 가을 장마를 그래서 많이 내렸잖아요 비 온 이후에는 병해총작을 꼭 해주시는 게 좋죠 특히나 나비, 나방들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새끼를 치느라고 정신없는 말입니다 청벌레 청벌레가 여기저기 똥을 여기저기 싸질러 놨는데 그 위에서 저희가 제춘국을 뿌렸습니다 청벌레들 살아있는 녀석들은 제춘국으로 잘 안 죽어요 물론 이제 마비돼 가지고 잠깐 움직일 수 없어서 굶어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벌레들 똥 싼 자리들 똥 싼다는 것을 좀 전에 먹고 얘네들이 응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똥 싼 자리 입은 갉아먹었는데 똥은 안 보인다 그런 건 잡았던 자리예요 구분하셔서 별레까지 꼭 잡아주는 작업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쾌한 아침에 엽지기님과 즐거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mp 농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mp욕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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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